안녕하세요. 십일차 스킨십 욕구 명상의 날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온몸의 긴장을 풉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며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봅니다. 앉은 자리와 몸이 맞닿는 부분의 감각도 느껴봅니다. 호흡에 집중하여 들숨과 날숨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스킨십이라는 세 글자를 가만히 되뇌이며 그 단어 자체의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스킨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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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소중한가요. 스킨십의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었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혹은 스킨십의 욕구가 충족되는 상상을 해봐도 좋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스킨십 나는 어느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스킨십 그럴 때 내 몸과 마음의 느낌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스킨십 내 표정은 어떤가요? 스킨십 내 발걸음은 어떤가요? 스킨십 내 몸의 감각은 어떤가요? 스킨십 어떤 냄새, 촉감, 온도, 색깔이 그 장면을 채우고 있나요? 스킨십 나를 채우는 스킨십의 욕구 에너지에 부드럽게 편안하게 머물러 봅니다. 스킨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스킨십의 욕구를 의식하며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스킨십